아 으 으 으 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찾아볼까요 이제 아니요 찾아왔으면 좋겠어서 말하거든요 아 어떡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가니까 아 너무 부끄러워 은지 부끄러워 나도 니가 부끄러워 은지 부끄러워 언니야 근데 여기 맞나 여기 아니 아 우리 따라서 다 따라 우리 따라서 다 따라 나왔어 언니야 언니야 가고 나면 가자 가고 나면 가자 가고 나면 가자 다음차 타자 다음차 도소에 안되겠다 이거 우와 이거 박대도네 너무 귀엽다 진짜 잘 찍었지 너무 귀엽다 신난다 재미있겠다 개빠르게 올라가는가네 와우 진짜 천천히 가네 진짜 하얗구나 진짜 하얗구나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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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직도 못해보는게 아니 여기가 7번째 어 뭐야 왜 이렇게 앉아 3명이서 이렇게 앉아있어 사진찍어줘 제가 옆에서부터는 모르겠지만 시파가 안해져서 이 위원장은 6번째 진짜 6번째 미야만 친구야 여기가 여러분의 상태로 이번 skulle 너무 부끄러워요 웃겨 지금 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mt! 몸에서 보는 мужhake 낳다 이번 저 나이러는 난 computers 이랬는데 얘가 머리에 올라타는 대박인 것 같아요. 원순이를 촬영하는 원순이. 자기가 원순인지도 모르고 원순이를 숨겨야 하는 진짜 원순이. 쟤네들이 나를 다 찾아보고 있다. 아기 나라도. 오이팬 입고 학교가. 아어어어. 아아악. 아으니까요. 아이콜. 아아악. 아아악. 어영상. 아아악. 아1번. 아이콜. 어허어허어. 야 부산행이다 고구마 씻어 보고된 장수님 고구마 씻어 보고된 장수님 통화나서 거 같이 가는가 마다 이모 알았으면 다 심했을때 아저씨 계속 뒤에서 뭐라고 해요 뒤에서 계속 뭐라고 해 두 장수님 제가 신기한가 봐요 원숭이남보 계속 좋을 적 하고 오는데요 내가 원숭이를 찍는게 아니라 나를 찍는 것 같이 안 나잖아 나를 찍고 있다니까 지금 왓댕 친구 보이루 아 친구야 언니가 부끄럽니 언니가 부끄러워 얘는 진짜 안 움직이네 하루종일 끊임없이 먹네 어 어 어 어 우와 저기 봐 이것 좀 찍어 또 레포토 찍는다고 다리주러고 있는 것 좀 봐봐 너무 웃기다 야 해가 끊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했었대요 그 뒤에서 정말 기분 나쁘게 풀어봤다고 그리고 대놓고 저를 찍었어요 나고 나고 우와 그런거 좋아하면서 왜그러는데 가지가 지한테 관심가지는거 좋아하면서 맞아 그래서 깐 거긴 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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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잇장 수고잇 우와 그 소리좀 수고해한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가 수고해야다는건지 모르겠다 가자고 가자고 해도 말을 오지게 안 들으니까 나도 이제 포기했다 내가 맨날 가자고 해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고 혼자 가면은 왜 혼자 가냐면서 이건 아니지 맨날 이러고 저 트름하는 것 좀 봐봐 차 안에서도 오지게 트름 해두고 방구 껴서 내가 멀미나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토할 뻔해 진짜 저 뛰는 것 좀 봐봐 그런 것 좀 말하시지 좀 말아 덕구팡님 천사게 선물했다 빨리 보고 인사드려야지 펜티버꺽 쏘리 애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